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생매추에 통닭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 명함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생매추에 통닭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통닭에 통풍이 있나요 제가 통풍이 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어머니 고개를 한번 안녕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수원을 이 비를 맞으며 구독을 원하다 깨요 구독 원하다 모두 지지해 우리 사연있는 자영업자분들 많은 분들 제가 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안녕하십니까 물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안녕하십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힘들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을 좀 올리기는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손님들이 지갑을 안 여시니까 안 나와요 여기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보다 조금 더 힘들기도 해요 어떤 날은 그래요 또 조만간 안정이 될 것 같으니깐요 그 안정이 될 때마다 유튜브 출발할 수 많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기풍이 장기풍이 장기풍이라고요 저희 PD님 계십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또 좋은 날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제가 꼭 나중에 수원시장이 돼서 우리 서민분들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예 짠짠아 짠짠 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언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럼요 엄청 올라서요 맞죠 맞죠 네 약체가 너무 올라가서 여기도 저기로 다 올랐어요 약체가 오르니까 다 오르고 물건값을 올리니까 손님들 또 지갑부터 줄어들고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머니 수고하세요 어머니 네 순대국 보니까 노래가 하나 떠오르네요 순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순댓국이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비빔국수네요 또 그렇죠 어머니 장사가 좀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매산시장 어떤가요? 좋은가요 좋죠 어머니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또 매산시장 많이 또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형님 화이팅 하시고요 형님 노래 신난다 쩍 쩍 노래가 신나 형님 그냥 왔다가 고기를 찾아갈 것 같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대표님 어떻게 괜찮으세요? 정말 기초 보이시는데 아 괜찮아요 근데 네 비가 와가지고 근데 비가 오지만서도 우리 또 어 제 채널을 또 구독해주시고 저희 또 구독 원화당을 또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때까지 어 계속해서 땀 흘리고 젊은이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열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아닙니다 아직까지 낄낄상회 배꼽빌라 경내놈들 이런 친구들 비하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어 저는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어? 내가 유명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열심히 했다 라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 영상을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형님분들 미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몰카 그리고 또 연애 인터뷰 등등 여러가지 저희 또 댄스 영상까지 많은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꼭 쉬는 시간에 출발 연습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짧은 시간에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드리 바로 저 출발 연습 저 누굽니까? 출발 연습 다시한분도 누굽니까? 출발 연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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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다 슬프다 감사합니다.